자 두번째 섹션 모듈의 성능평가 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비중이 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라든지 외워야 할 용어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모델링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모듈을 만들려면 이제 모듈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자 그거를 이제 모델링 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씩 보죠 일단은 설계 모델링 입니다 설계 모델링의 개념 요구사항 분석 단계를 바탕으로 정의된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명시하는 단계다 어떻게 구현을 해서 이렇게 구조를 잡을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기능과 성능이 만족될 거예요 뭐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뜻이죠 기능 외에도 소프트웨어의 구조나 행위들을 모델링해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단계고요 소프트웨어 실행에 필요한 관련 기술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계 모델링의 절차 일단 요구 명세 기능적 요구 품질적 요구 형태적 요구 사항 등을 정의를 하고요 설계 프로세스 분석 명세 검증 모델링 절차를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거 기록하고 기록된 거 검증한 다음에 설계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키텍처 설계 명세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성된 행위 구조 모델의 테스트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상세 설계 명세 코드나 UI 인터페이스 등을 설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요소들을 설계를 할 건지 그 설계 단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 모델링의 구성 자 구조 모델 구조 모델은 크게 시스템 구조와 컴포넌트 구조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조는 컴포넌트 구성 요소와 연결 구조 까지를 시스템 구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컴포넌트 구성 요소는 여기 써 있죠 인터페이스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합해서 컴포넌트 구조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구조 모델의 요소 나와 있습니다 정적과 동적이 있죠 정적은 말 그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고요 동적은 말 그대로 움직인다는 개념이에요 한번 보죠 구성 요소의 유형 및 결합 관계 인터페이스 상호 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 요소는 동적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결합되거나 연결되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복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있다가 사라진다든지 위치가 바뀐다든지 형태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적 요소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행위 모델 방금 구조였고요 행위 모델은 시스템 행위 컴포넌트 행위 또 나뉘지고 있죠 시스템 기능 입출력 기능 컴포넌트를 제어하는 것 시스템에 해당하고요 자 컴포넌트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실행을 제어하고 상호 작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 행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행위 모델의 요소 마찬가지죠 정적 요소와 동적 요소가 있어요 위랑 같은 개념일 거에요 정적 요소는 입출력 데이터 맵핑 연결되어 있는 사상된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데이터 흐름 채널 얘네들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설정을 해놓으면 동적 요소는 제어 요소 프로토콜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상태 전이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입출력 처리 순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적 요소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개념적인 부분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적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개념이고요 동적은 변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구조 모델링과 행위 모델링 나와 있어요 방금 설계 모델링 이었죠 구조 모델링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 사이에 구조적 관계에 대한 특성을 모델링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이나 인터페이스 내부 설계 구조의 형태별로 분류해서 구조화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 모델링은 기능적 특성 동적 특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기능적 특성은 입출력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고 데이터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데이터 변화는 어떻게 저장되고 데이터 저장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동적 특성은 마찬가지로 동적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구성 요소가 언제 어떤 순서대로 수행이 되는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상태는 어떻게 바뀌고 데이터는 어떻게 흐르는지 이게 이 위에 설명이랑 똑같은 거죠 사건 발생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실행 경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요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도 좀 데이터 흐름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데이터의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능에서 저 기능을 넘어간다는 그런 개념인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수행되면서 이 데이터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변형돼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된 게 어떻게 흐르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게 되면 요게 데이터의 흐름 기능적 특성이고요 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동적 특성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고 깊게 공부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행위 모델링의 기능적과 동적 특성이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흐름이고 여기서 데이터 흐름의 경로다 이렇게만 파악을 하셔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일단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됩니다 라는 거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다음부터예요 모듈의 성능평가 기준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 두 번 출제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결합도와 응집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결합도는 연관관계에 의해서 서로를 의존하는 정도라고 써 있어요 서로를 의존한다 서로를 의존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모듈이 변형됐을 때 다른 모듈이 영향을 받냐 얼마나 받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각각의 모듈은 독립성이 높은 게 좋아요 앞에서 우리가 종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배웠지만 그거를 최대한 없애주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독립성이 높아지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당연히 결합도가 약해야 됩니다 서로 의지하는 힘이 약해질수록 당연히 의존성이 약해질 거고 그럼에 따라서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 추가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했죠 자 응집도는 모듈의 내부 요소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위랑 다른 점은 뭐냐면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응집도는 모듈 내부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약간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응집도가 강할수록 필요한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기능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모듈로 묶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네 개의 요소들은 어떤 특정 기능 A라는 기능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놈은 B라는 기능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차라리 요렇게 끊어서 요 네 가지만 묶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독립성이 높아진다 A 기능만을 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거니까 독립성이 높아진다 요렇게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이 응집도랑 결합도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미리 정리를 좀 해서 넣어놨는데 자 결합도가 약하고 응집도가 강할수록 독립성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독립성이 높아진 모듈은 재사용하기도 편하고 유지보수하기도 당연히 편하기 때문에 생산성 높은 품질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제가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틈틈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응집도 종류가 7가지가 있고 결합도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 요 순서 이 응집도와 결합도의 높고 낮음의 또는 강하고 약함의 순서 어느 부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느 모듈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옵니다 아래쪽에 천천히 설명을 해 볼게요 보시면 왼쪽에 출제된 기록이 굉장히 많죠 아래쪽에 또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필기든 실기든 굉장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워드죠 항상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단어들 이 용어들을 파악할 건지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결합도를 먼저 보죠 자료 결합도입니다 자료 결합도 자 가장 낮은 결합도를 가진다 모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두번째가 핵심인데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전달되는 인수와 전달받는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모듈과 어떤 모듈이 있을 때 요렇게 값을 넘겨주는 거 어떤 값을 넘겨주고 어떤 형태로 넘겨 받는 값만 넘겨주고 넘겨 받는 형태 요게 데이터 결합도 자료 결합도라고 합니다 데이터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넘기는 방식을 콜바이밸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값이죠 값에 의한 호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밑에 예시도 적어놨지만 중요한 건 인수 데이터만 넘긴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뭔가를 더 넘기는 거죠 자 스탬프 결합도 두 모듈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부분적으로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모듈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데이터 구조가 자료 구조가 여기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얘한테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것 좀 계산해줘 해서 이제 호출을 해서 여기서 계산을 하는데 얘도 요 데이터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얘도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얘도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가 요청을 하지만 이 데이터를 얘가 가지고 있다가 이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따로 별도의 데이터가 있어서 요거를 공유를 한다는 뜻이죠 요게 이제 스탬프 결합도입니다 정리를 해서 자료 구조에 어떤 변화가 결합되어 있는 모든 모듈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변형이 됐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결과와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서로 변형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쨌든 간에 동일한 자료 구조를 공유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요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서 제어 결합도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값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듈이 전달하는 인수로 인해서 다른 모듈의 처리 절차가 변경되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구분을 해 보자면 이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자료 결합도랑 요거만 좀 설명을 해 볼게요 가령 방금 봤던 내용은 요런 내용입니다 자료 결합도를 먼저 설명을 해 보면 어떠한 모듈에서 30 40 50 50의 데이터를 특정 모듈에 넘겨서 평균을 구해주세요 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얘가 평균을 구하는 모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넘기든 얘는 무조건 평균을 구합니다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이게 데이터 결합도에요 데이터를 넘기는 거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제어 결합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30 40 50 이렇게 넘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값을 하나 더 적어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 40 50 1 0 2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넘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을 이용해서 넘겼다 라고 하면 얘는 평균을 구합니다 자 근데 0으로 해서 넘겼다 30 40 50 0 이렇게 해서 넘겼다고 하면 얘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 보면은 2도 있죠 예를 들어 둔 거지만 어쨌든 30 40 50 20 2 이렇게 넘기게 되면 얘는 최대값을 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위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개수라든지 뭐에 상관없이 무조건 평균을 구하는 형태지만 얘는 얘가 최대값을 평균을 합계를 어떤 걸 구할지 우리가 지정을 해서 넘겨주죠 이거를 제어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요소 그래서 이게 컨트롤 결합도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제어요소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외부 결합도예요 두 모듈이 모듈 외부에 선언된 변수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변수는 모든 모듈이 공통료로 사용 가능하므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외부에 있는 변수를 참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 공유 결합도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와서 계산을 하는 아니면 또 뭐 어떤 거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로 전달받은 매개변수 요게 아니라 요거 하면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결합도 요게 아니라 호출 모듈의 내부 전역 변수를 제어하는 콜바이 밸류가 아니라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시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시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는 나중에 뭐 시언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때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다른 모듈의 내부 데이터를 참조한다 건네 받은 게 아니에요 참조한다 요 개념이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값을 갖다 쓴다는 얘기에요 건네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듈의 값을 갖다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결합도라고 되어 있죠 가장 높은 결합도를 가지고 모듈의 품질을 하락 시킨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과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고요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굳이 이 방식으로 하면은 좋은 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용 결합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응집도죠 응집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응집도도 출제 내용이 많아요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기능적 응집도입니다 가장 강한 품질이 높은 응집도에요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행된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여기에 있는 요소들 말고는 다른 걸 쓰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모듈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많이 쪼개면 쪼개질수록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도 계층 구조 그런 형태에서는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가장 아래쪽에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차적 응집도는 모듈 수행 기능의 결과가 그 다음 기능 수행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어떤 값을 넘겨 받았어요 30과 40과 50 아까처럼 해서 평균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 평균 값을 다시 넘겨 받아서 얘는 예를 들어서 순위를 부하는 거죠 이전 모듈의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구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 응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환 대화적 응집도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기능들이 동일한 입출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은데 하나의 모듈은 합계를 계산하고 하나의 모듈은 평균을 계산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서로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출력 결과를 다르게 나타낸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절차적 응집도 요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번 보죠 모듈의 기능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기능의 출력 데이터를 현재 기능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는다 무조건 여기서 넘겨줘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수행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있는 결과로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요거대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이거대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거대로 계산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만 기존에 있던 이전 작업했던 모듈의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다 요렇게 고문을 하시면 돼요 이전 모듈의 결과를 활용하는 건 순차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건 절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응집도 시간적은 연관성은 없어요 이 기능과 저 기능의 연관성은 없는데 특정 시기에는 함께 처리를 해야 되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켜질 때 해야 되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작업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켜지니까 같이 켜지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특정 시기에만 같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응집도를 이야기합니다 논리적 응집도는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로만 모듈이 형성된다 뭐 순서라든지 반드시 이때 실행돼야 돼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격이 비슷해요 뭐 수학 관련된 형태의 기능들 아니면 뭐 통계에 관련된 기능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이런 것들을 논리적 응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류할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분류를 해 놓는 거예요 성격대로 그 다음에 우연적 가장 약한 응집도 품질을 하락시킨다 나와 있죠 관련이 없어요 그냥 모아만 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냥 모아만 놓은 거면 굳이 모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장점이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나마 이 중에 그래서 분류라도 해 놓자 성격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면 이제 논리적 응집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나온 적이 있네요 응집도라든지 결합도가 굉장히 문제 자주 나오고 실기에서도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고 필기를 보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갖고 어떤 응집도인지 어떤 결합도인지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파악을 해 주시면 돼요 주관식이 아니니까요 이제 연구하시면 돼요 이제 연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구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